여긴 알고 있어 근데 그래서 여태는 충격이었다 근데 너 어? 나 여기 처음 들어봐 야 그래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같은 건가? 아니 여긴 아니야 근데 너무 학교 소리야 아 놀이방 소리도 어 놀이방 소리 들리는 거 같아 여기 같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? 어 어 옆에도 파티룸이고 아 옆에 앉아서 가게 해? 응 진짜 디자인 해야겠다 오히려 고치는데 돈 많이 들지 여기 화장실이 아예 만들어야 되네? 어 여기 세탁실이래 세탁실이 없어? 아 공격? 싫어할 거 같은데? 근데 어쩔 수 없지 맞아 여기 경기 못만 가나? 미치겠다 이거 봐 이런 거 어 그렇지 잘 되면 뭐야 이게 딸려 이게 몇 겹이 있었어 또야? 총 8개 에잉? 여섯 겹인가 여섯 겹인가 여섯 겹이 있었어 진짜? 아니 그 이 철심 박혀있는 거에 페인트를 그대로 칠해야 된다는 거지? 하아 하아 이거 한 시간이야? 아 몰라 아 몰라 왜 나야 이거? 나 뭐 빌라사라고 안 할게 또 또 응 응 이런 거 이런 거 좀 떼주고 응 아 그냥 깔끔하기만 만들어 놓자? 근데 깔끔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겹 보여? 어 이걸 떼야 돼 어 어 어 아휴 근데 뭐 떼기 시작한 거 떼야지 이거는 어쩌겠어 그냥 아래 벌려나요? 그게 벽이라고? 그냥 귀여워 그게 더 귀여워 그니까 내가 진짜 벽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여태까지 있던 사람들 그냥 계속 덧대고 도배만 했나? 어 그치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 건드렸 아 이 상황은 웃겨 왜? 간단 전략 쓰자 뭔데? 바로 페인자 씹어버리자 그냥 퍼티지를 좀 많이 하는 거야 어 어 아래 쫙 퍼티지를 하고 위에 퍼티지를 해서 음 이 상태에서? 응 좀 퍼티지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오늘 개고생 많이네 이런 판에다가는 하지 마세요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지? 어떤가? 저 판이었던 거 같아 나는 어 이 판이 나 속 꼽은 게 있어 응 딱 터쳤을 때 딱 속 꼽은 게 있거든 응 이게 아무리 그거 싸게 하더라도 응 아무리 그거 싸게 하더라도 요즘에 야만 파는 데 없어 이런데 상가에 상가에 상가가 업무 오래 했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그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 타이밍 좋다 우리 타이밍 좋다 쓰레기 마대 너 그게 중요한 거였나? 아니 쪽지 말고 이사도 안 해 오라고 그냥 오라고 그냥 오라고 그냥 짜란 다 하고요 지금 안 될 건 나 어차피 할 거 많잖아 뭐 알겠어 응 그게 2L 다야? 됐다 됐다 여기 두 개 알려줄게 여기다가 두 개 이거 좀 더 맛있어서 위에다 놔봐야 돼 이거 있어? 이거 놔봐야 돼 체험 삶의 현장 안 지워주는데요? 그래야 돼 엄청 오래 갈 수 있다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남아가는 게 없어요 조심하세요 안 맞는데요 떨어지면 안 되고 초상권 취미야 이거는 니 안 찍어 법적 문제라고 이거 목소리라고 니 안 찍은다고 응 응 용선물 좀 시켜라 응 나 분명 얘기했대 용선물 시키라고 목소리 안 들어간다고 저한테 그러는거 이렇게 Konstantin 세 손가락만 이거 잡으러 했잖아 뭐라고? 이거 물 좀 섞어줄 거 같은데 응?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어이거니 불을 섞어서 이게 벽이랑 좀 잘라붙게 해야 돼 난 이게 5kg에 250g이요? 10kg에 500g이었어 떴습니다요 떴고요 그냥 여기다 발라? 연습 어떤 게 더 좋아? 너무 너무 들떠있어 여기 아예 이것도 너무 그거다 떨어질 거 같아? 후드도 떨어질 거 같아? 아니요 푸덕한 크림 느낌 맞아 이렇게 안 푸덕해? 이렇게 안 푸덕한 거 같아? 너무 많이 안 푸덕해? 그렇게 안 푸덕해? 너무 많이 안 푸덕해? 너무 많이 안 푸덕해? 너무 많이 안 푸덕해? 너무 많이 안 푸덕해? 감사합니다.